때마침 몰아친 한파 속에 여의도 셋강 스케이트장이 개장했습니다. 약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스케이트장은 방학을 맞은 각급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산이조와 산을 찾는 산악인들에게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. 눈 쌓인 조령을 오르면서 대지를 데려다 보는 기상도 산 사람들의 보람입니다. 건강과 내일의 활동을 위해서도 태울 등산은 유익한 스포츠이며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.